내가 들은 게 포엠 4였나? 최근에 좋다고 했던 거야? 아 이거는 너가 잘했다 그거는 4인데 포엠 시리즈로 낼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제목을 바꿀.. 타이틀을 아예 다른 시리즈물로 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포엠 3는 그건 별로 기대가 안 되네 아 진짜요? 형 그래도.. 잠깐만 잠깐만 가자 Q. 포엠 3에 적응하기 위한 패스 아 근데 그 나름대로 포엠 3 들어 보자 포엠이 작년에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내가 원래 계획했던 순서들의 순차적으로 발매하고 싶었던 앨범들의 순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정황상 내가 분배보로 다시 복귀를 해야 좋을 것 같다는 회사의 의견도 있었고 나도 이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해주려면 우리의 해프닝이나 내가 그로 인해서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었고 어떤 실내에 금이 가고 뭐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나 스스로를 대변해서 회사를 대변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생겨서 그것들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앨범을 만들게 됐지 일단 포엠 3를 들으면서 좀 더 약간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어 사람이 어떠한 되게 들을릴 수 없는 일을 겪고 나면은 변하잖아? 나도 이번에 이 사건이 사건의 그 과정 속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좀 약간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쓸 수 있는 마음이 이만큼 있으면 반이 떨어져 나갔어 그래서 이 떨어져 나간 반의 상처를 어떠한 극복의 딱지로 내가 이렇게 이 상처를 아물게 했는지를 내가 좀 포엠 3에 담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약간 그런 그 감정의 변화와 이게 떨어져 나감으로써 얼만큼 냉철해졌는지를 노래를 통해서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 그 이전에 만들어 왔던 앨범들은 내 감정들을 좀 더 우선시하면서 그 감정이 묘사하고자 하는 내용들의 곡들이나 그런 분위기들의 곡들을 좀 더 담았던 게 내 이전의 앨범들이라면은 포엠 3 때는 내 감정들의 그 완급 조절을 하면서 내가 조금 더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 메시지나 내가 이런 감정이었으니까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가 아닌 내가 이 감정을 느끼고 있으니까 너도 이걸 느꼈길 바래 로 시작하는 새 출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들어진 앨범들은 다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내가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제작을 해서 이 이후로 나올 앨범들이 나는 다 기대가 되고 사람들 반응도 그리고 포엠 4도 이제 바로 이제 이제 출격하려고 이미 믹스를 진행하고 있고 녹음이 다 끝나서 요새 ATL에 그 유행하는 그 슬라임 스타일도 크라이라는 앨범을 통해서 슬라임이 어떤 건지를 날 가르쳐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바로 뭐 아우리고트랑 합작 앨범으로 만든 것도 있고 키스타랑 같이 EP 앨범 4장 정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다 발매가 되면은 사람들이 나의 포엠 3를 기점으로 어떠한 새 출발이었고 어떠한 성장이 있었는지를 더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기대가 돼요 이번 복귀에 대한 부담감은 없고 곡 7개월이라는 시간에 공백기가 나에겐 부담이라면 부담이 없고 이 포엠 3를 통해서 나는 새 출발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길바닥 출신에 마냥 어렸던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른이 돼서 비즈니스맨들이랑 머리 부딪혀 가면서 어떻게 생존을 했는지에 대해서 홀로서기에 대한 메시지들이 포엠 3에 담겨있고 앞으로 나올 내가 무수히 많이 작업해놓은 곡들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있으니까 이 서사를 함께 지켜봐 주시고 내가 성장해 나가는 거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나 아직 할 말이 너무 많이 남아있거든요 못한 말로